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콜롬비아의 일곱 형제들의 지옥간증. 일곱 명의 콜롬비아 청년들은 기도 중 그룹으로 지옥과 천국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시뻘건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지는 사람 중에 일생동안 주님을 비웃었고 조롱했었으며 사탄적인 음악으로 유명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을 지옥에서 보았습니다. 네이트판의 지옥간증. 1995년 4월 11일 이날 이 모든 일은 아침 10시쯤 시작되었는데 저희 형제들은 그날 오후에 소풍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매우 강렬하고 눈부신 흰빛이 창문을 통해 저희를 비추었습니다. 빛이 나타나자 저희는 곧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태양의 광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룹한 빛은 방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 가운데 흰옷 입은 그룹한 천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천사들은 너무나 눈부셨고 컸으며 매우 아름다웠어요. 천사들 가운데 사람의 형상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해 보였고 눈과 같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금실과 같이 빛났어요.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서 저희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의 허리를 두르는 눈부신 금띠를 보았는데 그 금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앙의 왕 만주의 주 그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계셨고 그를 보는 즉시 저희 몸은 자동적으로 그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매우 감미롭고 아름다웠으며 그의 말씀은 날성금과 같이 저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실제로 저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사렛 예수인이라. 나는 너희가 온 세상에 나누게 될 게시를 주려고 왔단다.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명하는 곳에 너희는 가게 될 것이며 가지 말라고 명한 곳에는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방 안에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 중앙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끌어 바닥에서 20cm 정도 되는 바위 위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위 위에 올라가자 바닥에 커다란 온형구덩이가 나타났어요. 그 구멍은 매우 컸고 암흑으로 가득 찼으며 덩빈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코파위에서 떨어졌고 그 구덩이 안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구덩이 속은 암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구멍이 지구 중앙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구덩이의 음침한 어두움 속을 헤쳐나가면서 저희는 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께 강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곳에 가기 싫습니다. 부디 저희를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고룩하고 평안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전하려면 이곳을 꼭 보아야만 한단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자 저희는 뿔 모양처럼 생긴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검은 그림자들과 악령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땅 밑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구역별로 사람들이 받는 고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큰 솥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영암이 펄펄 끓고 있는 수백만의 큰 솥들이 땅에 박혀 있었으며 그 안에는 죽어서 지옥에 온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솥에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자 그들은 일제히 주님을 향해 소리질렀어요. 주님 저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서 나갈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곳에서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실지한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의 남자, 여자,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동성연애자들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힘껏 찌르고 있었어요. 구더기들이 그들의 빗는 구멍과 입가기에서 셀 수 없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수천마리의 구더기들이 사람들의 피부 속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광경에 저희 형제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얼굴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궁유를 베풀어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부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슬픈 얼굴을 띄우시며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주님이 돌아서자 그 남자는 주님을 향해 조조하고 욕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탄적인 음악으로 유명했던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남자는 지옥에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역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손을 뻗어 끄집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다른 구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장소는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 이루어지는 지옥의 중앙 부분이었으며 인간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목사, 전도사, 성교사, 교회 사람들이었으며 한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에 비해 천배나 더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저가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들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금식하고 손을 들며 찬양 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간음하였고 거짓말하였고 도적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수천명의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주 앞에서 거룩하거나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역의 영혼들은 마귀들에게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겪고 있던 다른 고문은 바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양심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복음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는 비웃었다. 그들의 양심은 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구더기들만큼이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 천배 몇만배 뜨겁습니다. 망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비하고 따라온 대가로 이 지옥의 고통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비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성경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와 같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잠시만이라도 끄집어내 주세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모세에 있던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불모세 몸이 반쯤 잠긴 한 남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남자의 생각을 알며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마크였어요. 저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놀랐습니다. 그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통해 저희는 영원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하고 병들고 미움받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지상에 1분만 머무를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마크의 생각에 응답하셨습니다. 마크야 왜 너는 지상에 1분이라도 머물고 싶어 하느냐 울먹이고 고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마크는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단순히 해기하고 구원받기 위해 지상에 단 1분이라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이미 너무 늦었단다. 구덕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런 불못에 영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들만이 해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 예수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기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네이트판의 지옥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